한국지 아예 모름 나 이제야가 응 검은사막도 부담이야 바크소울 또 하다가 때려 칠 것 같은데 문명이야? 피파? 피파 옛날에 해봤는데 피파 온라인 스토리 좋은 게임 보고싶어 뭐가 있나? 스토리 좋은 게임 아까 얘기 나온 게 있었어 세 개 세 개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까 무슨무슨 투더몸이랑 무슨무슨 투더몸이랑 무슨무슨 투더몸이랑 다행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